팀 하기 좀 약간 좀 꺼려지는 멤버도 한 분 계시다고요 동국이? 왜요? 왜요? 동국이요? 왜요? 왜요? 아니, 동국이 형 무선형 아니야? 일단 탈락이야 일단 탈락이네 동국이 사실 왜요? 같은 팀이 싫다고요 내가? 네, 그냥 뭔가 너무 조용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니, 아니, 아니 야, 얼마나 수사스러운데요? 아니, 젤 많아요 아니, 그러니까 근데 조용한 느낌인데 뒤에 얘기를 안 하셨는데 너무 조용한 느낌이라 안 챙겨줄 것 같다고 아니에요 엄청 챙겨요 막 다정하고 자상한 스타일 아니실 것 같아요 아니, 엄청 다정해요 아니, 아니, 아니요 자상하고 근데 자기 편 형 좀 잘 편집 잘했어 여튼 이미지를 어떻게 만든 거니? 이 지엠도 바꿨다, 이 지엠도 아니, 종국이가 지금 환생한 온고집 같은 느낌인 거잖아 오해다 약간 온고집 오해야 그건 아시죠? 저랑 짝꿍에서 한 세 명 정도 스타 된 거 에유, 진짜 나, 진짜 진짜 그분들 지금 뭐하는 거야? 미스터들하니까 진짜 적바가지야 그분들 지금 뭐하는데? 사로기 사로기는 사로기라니야 사로기는 새로기, 새로기 어떤 새로기, 어떤 새로기 사로기 아니야 나는 이 형은 나 무슨 새콧대콧 얘기하는 줄 알았어 사전 녹화 얘기하는 줄 알았어 사로기가 사로기는 강아지 이름이야? 사로기, 새로기 이게 큰 그림이야 이러면서 대중들에게 이름 한 번 무슨 새로기야, 은새로기 은새로기 아, 찬이 형이 또 무슨 새러가 잘 있지 새러가 잘 있지 새러가 잘 있지 새러가 잘 지sings 새러úa cellphone 새러워 ês 새러한 мер 새러이집 새러워 modifying 한글자막 by 한효정